천유국 11년 천력 2월 14일 천원궁 천승교회 평화누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2023년 새해를 맞이한지가 엊그제일 것 같은데 벌써 두 달이 지나고 3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3월 맞이해서 첫 번째 평화누리를 하늘 부모님과 천지인 참부모님을 모시고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천승교회 평화누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함께 옆자리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항상 천원궁 천승교회 평화누리를 시작하면서 매월 시작하는 첫째 주는 생일자 축하의 시간입니다 먼저 3월에 맞이하신 생일을 맞이하신 모든 식구님들 앞으로 나오셔서 우리 대교구장님의 축하를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일을 맞이하신 분들 앞으로 이렇게 함께 나오셔서 축하의 식구님들 함께 축하의 노래를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월입니다 나오실 수 있도록 힘찬 응원해 축하의 박수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일 축하 노래는 두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식구님 이렇게 해서 같이 함께 축하 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힘차게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식구님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식구님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함께 모여서 같이 커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